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후지 NFT에 대해 소개할게! 후지 NFT의 아트 프로세스는 23년 1월부터 시작했고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대 각각의 후지는 독특하고 눈에 띄게 만들었으며 희소성에 관계없이 각 특성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계됐어 그렇게 완성된 거칠고 위트있고 멋진 후지는 발행량은 6,007개, 라이프스타일 PFP 솔라나 프로젝트야 아직 민팅 정보는 안 나왔는데 스닉픽은 아즈키처럼 영혼 특성도 있고 1,1등급 펑크스타일 후지, 픽셀 버전의 후지 등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 후지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솔라나 생태계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즐기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공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게 목표야 후지 NFT 활이 받는 방법은? 현재 잘 안 뿌리고 있지만 아틀라스 기브웨이나 디스코드 들어와서 공지 잘 보고 있다가 이벤트들을 참여해야 할 것 같아 후지는 TPS 형식의 메타버스 게임도 개발 중인데 민팅 직후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다니 어느 정도 개발은 완성된 듯하고 NFT 디자인이 그려진 티셔츠나 재킷, 스웨터 등을 판매할 예정이야 제품 판매 수익금과 민팅 자금 절반은? 연구, 개발 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50%는 후지 프로젝트를 위해 홍보나 파트너십에 쓰인다고 해 후지의 팀원은? 전솔라나 대장 디가톨더들이랑 현솔라나 대장 메드레즈 홀더들 그리고 스미스를 가진 홀더들이 있어 각각 트위터 눌러보면 솔라나 신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디가톨레도 있는데 이 형은 바닥 쓸어달라고 팀원에 놓은다 어쨌든 이런 대장 NFT 운영 방식을 따라가거나 스닉피 퀄리티, 팀원들 경력과 마인드 6,700개의 적은 발행량이면 메드레즈를 꺾고 자기 솔라나 대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후지 트레일러 영상으로 마무리할게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Do you only search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